제주 사회복지법인 춘강산하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가정의 여름나기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매해 진행해온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지난 27일 산하기관인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2주년 기념일에 맞춰 나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24가구에 여름 이불 세트와 식품 등 돌봄 물품을 전달한 복지관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장애인 가정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춘강 임직원들은 전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상황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